기차는 8시에 떠나네 전주와 축법 강의하겠습니다. 11월은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리 내 기억 속에 남으리 갓 때리니의 기차는 영원히 내게 남으리 전주 보겠습니다. 3번 선의 네번째 플랫 C 4번 선의 솔을 동시에 T손가락까지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솔 그대로 두고 새끼손가락으로 솔 그대로 일곱번째 플랫 옮깁니다. 파와 미 라 네요 파와 라 여기까지 볼게요. 그 다음에 Em C와 솔 이 마이너 잡으면 4번 선이 C고 2번 선이 솔입니다. 동시에 그 다음에 1,2번 선 C와 솔 이까지 볼게요. 4번 선의 네번째 플랫 그 다음에 라와 파 샵 입니다. 11번째 플랫 그대로 내립니다. 솔과 미 그 다음에 파와 레 샵 여기까지 볼게요. 다시 한번만 해 볼게요. 다시 한번만 해 볼게요. 자, 그 다음에 세번째 마디 C, O 5번 선의 네번째 플랫 C와 2번 선의 C를 5번 C를 동시에 그 다음에 파와 레 입니다. 네번째 플랫 4번 선과 2번 선 래 샵과 파 샵 그대로 옮깁니다. 열번째 플랫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슬라이딩 하나 예쁘죠. 일곱번째 플랫에서 열번째 플랫까지 그 다음에 C와 솔 그 다음에 랑와 파 이까지에요.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. 가테리니의 기차는 가테리니의 기차는 가테리니의 기차는 가테리니의 기차는 영원히 이겠다는 Drink